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0년 3월 학평, 나영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함수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에 대하여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 f, 2 더하기 h 마이너스 f2는 얘가 9를 만족할 상수 a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우리 뭐예요? 요 왼쪽을 보고 뭐예요? 미분 개수죠. 얼마에서의 미분 개수, 2에서의 미분 개수, 즉 f'e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f'e가 얼마가 되는 9를 만족하는 뭘 구하라? 상수 a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끝났네요. 얘를 미분해보면 되겠다. 따라서 f'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a가 되니까 여기다가 얼마? 2만 대입을 해라. 따라서 2를 대입하게 되면은 4, 3, 12에다가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얼마가 되는 9를 만족하는 상수 a만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4가 되는 거니까 더하기 a가 9가 되려면 그렇죠. a는 얼마다? 5가 되겠다. 그래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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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